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연운 룰루 이건 뭐 탑지 갑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아 왜이래 하나 둘 셋 얍 이렇지 어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아 또 블리치가 없어 아 미치겠네 지금 일단 웬만하면은 자동 방어 쪽으로 가줄게요 현재 가장 사기 조합이 뭐냐고 물어보시면은 자동 방어 가장 사기죠 이쪽으로 한번 가닥 잡아서 해보겠습니다 깝깝한 거는 맞아 이번 판에 좀 밸런스가 이상한 거 같은데 항상 그렇지만 또 이상하네 자동 방어 터치시 터치자 전투 시작 5초마다 이게 가장 좋긴 해 자동 방어가 주문력이나 5초마다가 괜찮거든요 버티는 싸움 하면 이니까 주문력 획득으로 가줄게요 쓸 용도가 좀 많긴 해 자방이 뭐가 나와도 웬만한 거 아니면은 효율이 좀 많이 괜찮죠 지지깨 다음 터에 나와가지고 게임 날목하고 싶은 마음 그득하게 가져가고 있긴 해요 지지깨 나오면 진짜 지지깨 요즘 1티어야 자동 방어 상징 때문에 지지깨가 1티어가 돼버렸어 역시 쉽지않고만 자 블리즈도 찍어주고 자 블리즈도 찍어주고 일단 예 예 그 TNA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내가 게임을 어떻게 했는지 깜깜해 죽겠어요 이거 좀 자방 상징 한 두개만 나오면은 람머스, 초가스, 아우솔 중에 두개를 자방 상징 줘가지고 위협 자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삼콜을 어쨌든 삼성은 보잖아 르블랑이랑 람머스랑 초가스랑 보면은 위협 정찰단 느낌으로 할 수 있거든 그런 느낌으로 대강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강만 나온다면 아 이 곡궁 뭐야 당황스럽네 오 르블랑 나오고 일단 지금 주문력 증가는 켜졌고 쇼진 하나 만들어서 일단은 안정적으로 르블랑한테 하나 템을 주고 가자 이거 곡궁 3개 처리 어떻게 하냐 하늘도 무심하지 않냐 어떻게 많고 많은 것 중에 곡궁 3개가 나올 수 있죠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윤포 벨벳스 안 돼 진짜 그건 약간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긴 삼주롯을 가자고요? 삼주롯 갈 거면은 사별 3개 내놔 사별 3개 내놓으란 말이야 바로 가줄게 개떡 같은 소린데 지하세계 심장 한번 해볼게 개떡 같은 거 알거든요 한번 뭔가 살려보고 싶긴 해 5초마다 골드 획득 5초마다 최대 체력 증가 5초마다 공격력 증가 최대 체력 증가 개떡 같은 거 하는데 음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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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보고 싶긴 한데 잘하면 어떻게 약간 1홀 지하세계 욕심인 거 알지만 지하세계랑 최대 체력이랑 주무력 오르는 거니까 이거 먹어주고 계속 안 해야 돼 이제 이제 약간 세미딜러로 써주고 지하세계를 이번판에 게임 끝날 때까지 가져갈게요 잘하면 되지 않을까? 애매 이거 갑옷 써야 돼 이거 무조건 갑옷 하나 써야 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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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써야 돼 아이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떼자 죽이 되든 바비되든 한번 써볼게 지하세계 보상을 받으면 어쨌든 덱이 강해지긴 하거든 그걸 조금만 이용하면 되긴 해 자 계속 강타 해주고요 여기서 리롤 쳐서 많이 하려면은 잠깐만 자동바워가 바이삼성을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뭔가를 하려면은 리롤을 치고 가는 게 맞지 않나? 일단 하나 가져갈게요 다음편 목포가 무조건 제조합기를 먹어가지고 제조합기를 복궁 쪽이랑 갈아버리고 하면은 충분히 갈아야 돼 앞라인만 버티면 돼 앞라인만 아 근데 여기가 바이랑 이즈리로를 또 모으고 있는 왜 나한테 그렇게 그런 거야 왜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아 아시다 해볼게요 저 살립니다 이번판 구조합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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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치 아이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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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리츠 복궁 정선 임피 조치크 카라 괴볼망 다 살릴 수 있어요 탭 탭 나왔고요 일단 다이 연훈을 좀 빼줬으면 좋았을텐데 근데 그렇게까지 막 아쉽지 않아요 지금 어쨌든 지하색의 보상을 받아왔으니까 되게 좀 강력해졌죠 다음 턴에 뭐가 뜰려나 이거 좋다 전략가가 체력을 10 잃을 때마다 아군의 공습증 이걸로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자동을 맞춘다는 선택지 음전자를 쓰면 안돼 다음 턴에 지지깨를 먹었을텐데 이건 그냥 수호자의 맹세를 쓰는게 맞는 것 같아요 아끼지 말고 여기서 리로를 좀 쳐야됩니다 제가 이게 너무 앞라인이 약하거든 이걸 하고 싶은데 낭만을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지하색이 내리는게 맞는데 지하색이 내리면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걸 지하색이 내리는 플레이는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이래서 사람이 홍대병이 무섭다고 하는거구나 이유를 알았 안돼 아 그러니까 이게 플랜이 이즈랑 바이를 삼성작을 하는 거였는데 아 진짜 기가 막히게 이즈랑 바이 삼성작을 하는 사람이 있어 가 오케이 르블랑 2성 최소한의 약간 파워는 길렀고 되게 약하구요 일단은 살았고 공진 오케이 공진 별로고 일단 한번 살았고 다운 턴 아이템 매우 중요 아니요 이거 지하색에 이론상 3번씩 받으면은 돈 10골드씩이랑 계속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만 어떻게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자 블루를 또 가요 하나 없지 일단 오케이 사자 한번 맞추자 일단 사자박이 바뀌네 챔피언 복제기 하나 있어서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복제기로 지금 이즈삼성보다 바이 삼성을 찍어야 돼요 앞라인 삼성이 필요하거든 엄연히 다릅니다 시리즈가 다르다고 이거는 게임 끝날 때까지 지하세계를 유지하네 어깨 같은 시리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게 같은 취급하면은 섭섭해요 개 어거지네 어거지 잘 굴러가네 아 먹고 싶지 않은데 바이 굴러갑니다 덱 굴러가요 백 굴러가 어떻게 해서든 이악 몰고 굴러가 백 운전해 AD AP 혼합 딜러다 AD 딜도 있고 AP 딜도 있고 지금 혼합이다 지금 상대방 정신을 못 차린다 혼합 딜에 오케이 잘 피했다 일단 쟤드 한타 피했다 앞라인 차이가 좀 심해요 바이 삼성 풀템 지금 좀 뚫기 빡세거든 거기어봐 이 삼성 수호자의 맥세까지 있어가지고 상남자 지하세계를 나는 쓰다가 버리는 사람이 이해가 안돼 뭔 소리지 지하세계 썼으면은 덱파워가 강해졌으니까 게임 끝날 때까지 지하세계 타야되는거 아니에요 여기서 애매할 때 한번 레벨업 쳐가지고 케일 집어넣으면은 또 다음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너무 달죠 이거는 자 여기까지 이기고 우승권 과실권이죠 애니 삼성전에 만난거 이기고 너무 좋다 다행히 다섯장 있구나 이기고 아우 근데 이기라고 좋다 야 이거는 끝까지 따라가네 익살꾼 안 따라가고 개꿀인데 네오나비언스 없어 어 야 공진 왜 캐세 와 공진 왜 캐세 아 이게 은근히 쎄다니까 아니 저거 시껍 했네 살짝 시껍했어 뚝뚝뚝뚝뚝 피가 10인데 이자를 어떻게 봐 까딱하면 죽는다고 죽음을 아니 소나 3석 각 파야지 이거 팔렘 리롤로 소나랑 르플랑 3석 봐야되 우승하려면 마지막 퍼즐이야 지금 아 너무 무섭게 생겼네 왜 이렇게 위협적으로 생겼냐 이자리얼 패치가 좋아요 이자리얼 패치가 좀 기똥차요 한번 뜯겨줘 한번 양아치처럼 뜯겨줘 아 근데 무법자 앞에까지 있네 봐봐 지하세계를 끝까지 갈 수 있다니까 여러분의 오해 오해예요 오해 지하세계를 끝까지 안 뜨는거 여러분들의 오해입니다 오해 하하하하하하 위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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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야 클론이다 다행이다 오호 클론 나이스 클론은 해커를 안타고 온다 기가 막혔죠 와 이거 시껍했네 이샤식 나를 보고 있잖아 변태 녀석 왜 자꾸 나를 훔쳐보는거야 앞라인의 지롯 마적각의 이온충격기 마적각으로 갔다 이온충격기 자 박상 나와주세요 내가 고칩니다 나와야됩니다 우르곤 안써 박상 나와주세요 오우 피를 기깔나게 피한것 봐 살아있잖아 지금 이기기 위해서 이 사람 목숨을 바치고 있다니까 게임 대충 하고 있잖아 지금 웬만큼의 집중력을 초과해서 집중하고 있어 오기게 피 들으면 미친놈같은데 한턴만 버티면 되죠 한턴만 버티면 바로 그냥 쉽게 르블랑으로 컷이 가능합니다 이런 느낌 어떤데 좀만 더 버티면 돼 돈 수급해 주면서 쏘놔 세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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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 그렇죠 왼쪽 왼쪽 그렇지 너만을 바라보고 있잖아 감각 해주시고 이겼어 육지야 덱파워 어떤데? 호랄급이지? 이건 나와! 아니냐고! 아 왜 나도 안 나와!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아 왜 나도 안 나와! 어허허허 모릅니다 이거 이거 뭔지 몰라요? 비우고 삼성은 쓰레기잖아 비우고 삼성 쓰레기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나아! 나아! 누가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